내게 남은 것은 뭐지 베개 담긴 한 손같이 기대주는 사람 없인 아무것도 아닌 너가 말해준 내가 친 사람들에게는 거지 어떻게 색안경 없이 와 놀러갈게 나 괜찮은 듯이 보이지만 내가 그렇다니까 우리의 대화는 언제나 여기까지 가져가 내가 해낼 거라는 말 아무도 없으니까 틀리는 것 같아 그래서 뭘 더 어쩌라고 가 안아 눈 닿고도 안아 아프구나 여기선 반응이 없고도 표정이 없고도 하늘이 멈춰있어 눈 감고도 참 아 와 이제 집에서 더 이상 보여줄 수 있는 것들이 없다고 말하면 난 이유 같지도 않은 걸 세워두고 기대 사서 맞는 말 가지고 위로하겠지 혼자 아 반대 10분 크기로부터 많은 시간이 지나고 밤이 찾아오고 나면 넌 창문가에 앉아있어 넌 어느 날 속 점이 가득한 말 풍선처럼 말이 없고 생각이 많아지게 안아름답고도 안아프구나 여기서 반응이 없고도 표정이 없고도 하늘이 멈춰있어 눈 감고도 참아 와 이제 집에서 더 이상 보여줄 수 있는 것들이 없다고 말하면 돼 이유 같지도 않은 걸 세워두고 기대 서서 맞는 말 가지고 위로하겠지 혼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